인석환. 잘 열어줬어요. 잘 뚫어졌습니다. 빠르게 앞으로 붙여줍니다. 올려줬고요. 지금 윗수를 올렸는데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청주FC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한승욱 선수가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컷백이 약간은 위력적이지 않았는데 여기 터치가 길었죠. 양준모 선수가 약간 방힘을 했어요. 그리고 한승욱 선수가 영리하게 잡았기 때문에 권승철 선수 신중하고 있고요. 그렇죠. 권승철과 이승규 승부가 시작됩니다. 시작! 선치골 기록했습니다. 권승철이 한승욱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1대0 청주가 선치골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처음에 분위기를 완전히 창원이 잡은가 싶었는데 이 한승욱 선수가 정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말이죠. 선제골의 주인공 또 청주가 되겠습니다.